안녕 오늘은 고무줄로 11개의 도형을 만들어 볼게요 고무줄 1개 딱 걸어 가지고 세모 화살표 십자가 별 로켓트 텐트 왕관 별이 2개 쌍별 방구이모가 제일 재밌어 하는거 쌍별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 매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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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본 매미 재밌다 이거는 연속으로 해야지 재밌어요 외워 가지고 연속으로 11개를 계속 만들어야지 재밌어요 세모 화살표 십자가 별 별 별 로켓트 텐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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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관 왕관 실패 왕관 왕관 별이 2개의 쌍별 별 2개의 쌍별 로켓 로켓트 로켓트 텐트 왕관 쌍별 쌍별 파리 매미 매미 리본 로켓트 이제부터 해볼께요 짠 나라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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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